구독 눌렀어? 구독 좀 눌러주세요 뽕아 일로와봐 애기들 봐 강아지 얘가 제일 커 공간도 잘 논다 우리 태풍이는 먹을 거 말고는 말로 안 듣지? 태풍아 앉아 앉아 태풍이 앉아 이거 보이니? 시발견은 없어요 얘들아 내가 최곤가? 여기 지금 귀여워 무서워 야 이 새끼가 야 와 이 새끼 여기 있는 거 빼가지고 너무 무서워 와 이 새끼 머리 좋은 거 무서워 와 이 새끼가 내 거 가방 터내 오늘 뺏겼어 심지어 얘한테 얘한테 뺏겼어 태풍아 니 거 간식 어디 갔어 너 왜 갖고 갔어? 왜 저 친구 갖고 있어 왜 얘가 먹고 있어 니 간식 어디 갔어 태풍아 인사해 앉아 태풍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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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태풍이 앉아 앉아 안 되겠다 태풍이 앉아 태풍이 앉아 이 새끼 안 앉아 어머 얘 앉았어 앉아 앉아 옳지 손 손준다 어떡해 앉아 손 어떡해 대박이다 알겠어 알았어 누나가 질게 저거 봐 이 새끼 나오고 오지도 않고 언니 이거 봐 세상 슬픔 나의 태풍이 자아 태풍아 예전에는 여전히 태풍이 태풍아 태풍이 왜 이 새끼가 태풍아 앉아 앉아 영유 손 손 태풍이 손 태풍 ante 태풍이 손 태풍이 손 태풍이 손 태풍이 손 감사합니다.